아동산부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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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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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놀면서 대화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처럼 친구들과 친해질 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시간을 같이 쓰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 성경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진 그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대화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통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예배 세 개 중에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짧은 시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의 특징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되게 짧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특징인데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가장 긴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105절 한 절만 볼 거예요. 기분 좋으면 소리 질러. 그러면 오늘 119편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시편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맘 처음에 배울 때 무엇부터 배우죠? A, B, C, D, E, F, G, 트루루루루룩 해가지고 알파벳부터 배우죠. 그럼 한글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모음과 자음을 배워요. 그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에도 이런 알파벳이 있었겠죠. 그 알파벳은 알렛, 베트, 감멜, 딸렛, 해, 바브, 짜인, 해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맵, 눈, 싸맥, 아인, 페, 차대, 코프레시, 신, 타브. 이렇게 22개 들었나요? 다 들었으면 우리 엄청 천재예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2행시, 3행시를 짓듯이 22행시를 지어놓은 말씀이 오늘 10편, 119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105절 말씀은 눈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럼 다시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다. 외울 수도 있겠죠? 한번 깎아볼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다. 오늘 10편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친구들이 발 앞을 비춰주는 램프, 돌보리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웅덩이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다가 툭 하고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비춰주는 램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로등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로등처럼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 라이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깜깜한 어두운 밤, 어두운 별도 없고 달도 없는 아주 깜깜한 곳을 잘 걸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등이 없어도 달이 되게 밝으면 가끔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걸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가끔 이런 동문서답을 할 때도 있어요. 핸드폰 빛 비추고 켜어가면 되죠. 가로등이 있는데 안 어두워요. 라고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핸드폰 불빛도 불이죠. 라이트죠. 그리고 가로등도 라이트예요. 이런 모든 빛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길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도 어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도 잘 못 찾고 이렇게 한 발 건너 딱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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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매우 두려운 일인 거죠. 핸드폰이든 아주 작은 불빛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정말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우리는 방향을 찾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조차 못 잡고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패닉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생겨요. 목사님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등불을 들고 불을 이렇게 들고 라이트를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은 궁금해서 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아하니 장님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째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장님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장님이라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이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하지 않을까요? 이 등불은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목사님이 겪은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장을 갔어요. 거기는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실내인데 정말 아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어떤 안내하시는 분과 함께 어둠 속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시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밤에도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막 앞이 못 봐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불 안 켜고도 되게 잘 돌아다녀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도 너무 깜깜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댔는데도 눈앞에 갖다 댔는데도 목사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깜깜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내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의자에도 앉아보고 손을 잡고 음료수도 주시길래 이렇게 마시면서 어떤 맛인지도 맞춰보면서 기간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한 손을 안내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목사님이 주변에 이렇게 뜨듬듬 하면서 다녔어요. 모든 체험이 끝나고 알게 됐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님. 시각장애인의 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의 체험을 해보는 곳이었고 목사님을 안내하는 사람은 바로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장애인 친구였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발에 등불과 같은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 지팡이를 이렇게 시각장애인 지팡이로 토독토독토독하면서 다니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길을 돕는 반려견들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길을 가기 위한 등불이 필요해요. 지팡이든 그게 우리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발을 비춰주고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춰주는 등불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빛이 필요하죠. 이처럼 등불과 빛은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친구들의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빛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정인지 착한 행정인지 알려주는 등불이 필요해요. 짧게는 우리 친구들이 2021년 1년 동안을 살 때도 그러하고 길게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꿈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삶과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의 삶과 생활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예배 때 함께 생각해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는지 그 걸음에 등불과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과 빛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듣고, 듣고 따라야겠죠. 듣고 따라야 돼요. 듣거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데 하나님이 텔레파시로 이렇게 띵 하고 주실까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모든 생활과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 인생이라면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여튼 그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그 모든 길까지도 등불과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이런 것처럼 2021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아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앞에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적어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한 장 읽어라 그러는데 한 장 가끔 오늘 119편 같은 경우는 176절이다든지 엄청 길잖아요. 성경 장수로는 거의 3장, 4장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한 15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음이 5분조차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등불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을 보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해나가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에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곤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면서 생각해 볼 문제 다 풀고 나서도 함께 큐티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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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